올려줍니다. 반대쪽. 올려줍니다. 반대쪽. 슛. 슛. 다시 한 번. 키퍼 잡습니다. 방금 점프 어디 있어요? 뛰어 올랐는데 안 떨어져. 용경 점프 못 봤어, 나.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윤석민 선수의 그 점프. 깜짝 놀랐어. 저는 어깨 찍고 올라간 줄 알았어요. 윤석민의 점프력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환 감독이 정말 탐내발만하죠. 네네. 자, 이영만. 자, 중간 카트. 이영택. 자, 이기용 선수가 넘어졌죠. 이영택의 반칙입니다. 자, 이기용 선수가 뭐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요. 자, 집중이야, 집중. 자, 세 사람이 벽을 싸고 있고요. 괜찮아. 어, 오케이. 뚫려 있는 사람 맡아야 돼요, 형태기 형, 홍철이 형. 야, 야, 야. 맨투비 맞아. 이기용 올려주고 벽에 맞았습니다. 자, 모태봉. 아, 길었어요.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야, 봐, 봐, 봐. 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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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해, 그냥 해. 오케이. 자, 양준혁 중간 카트 줬습니다. 자, 양준혁 주고 김요한. 안 돼. 윤석민 있어요. 윤석민. 윤석민 있죠, 윤석민 있어요. 윤석민에게. 아, 그러나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윤석민 모태봉의 스피드를 충분히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좌우 양쪽이 우리 오늘 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좌우에서 흔들어줘야 김요한이 또 살아나거든요. 조승아. 아, 이런 거 위험하거든요. 중간에 뺏겼고. 자, 한 번에 갑니다. 자, 커트. 모태봉. 모태봉, 모태봉. 모태봉, 모태봉. 모태봉 반대쪽에. 업소에 조심해야죠. 천천히 벌려. 윤 벌려. 박태환. 자, 윤석민. 올려줍니다, 윤석민. 올려줍니다. 윤석민 반대쪽. 헤디. 박태환. 박태환, 슛. 약했습니다. 윤석민의 크로스가 좋았는데요. 좌우가 살아나니까 가운데도 살아나요. 그렇죠. 예. 박태환.